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서운할 것도 많네. 난 니 얼굴 좀 안 보는 게 소원인데. 소원 성취하겠네. 뒤지면 나폴리도 끝이니까. 오늘은 엔딩까지 재미있겠지?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긴 하겠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시 봐도 핵골잼 산하짱 저 작가님 혹시 사인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? 나? 네 저 구미호 공주 완전 팬이에요 오래전부터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서 혹시 사인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? 아 이거 이거 뭐 쑥스럽구만 이름이 뭐예요? 온마음입니다 오 이름 좋다 온마음 달 사인했습니다 요즘 구미호 공주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오늘 회차도 기대할게요 네 잠깐요 화이팅! 맞아 이겨내세요 고마워요 그럼 뭐 바로 마감하러 가야겠네 바로 비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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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o